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원강업 종목 되겠습니다. 대원강업 코드번호 000430이 되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5일 오전 10시 2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지수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다. 그래서 뭐 주주님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제 뭐 홍콩이랑 중국 거래세를 올린다고 해가지고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또 조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이유로는 뭐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예상보다 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미국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10년 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올까요? 이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돈들이 이제 안전자산 은행이나 이런 뭐 보험사 그리고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제 단기적으로 중국 아시아 그리고 홍콩하고 중국에 대한 이런 거래세 문제 그리고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3년 동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절대로 안 오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다. 단기적으로 21선을 지켜가면서 단기적으로 21선을 지켜가면서 엄청나게 큰 파동을 들으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아 역시 아직은 힘이 남아 있구나. 그리고 나스닥 지표도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고 대기했던 매수세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1170개 정도 하고 있고 하락이 163개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는 상승장에 조금 몸을 싣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거래소에서랑 그리고 기관 쪽에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형주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일단 힘을 신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선물 주식시장 현물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쪽에서 지금 3,858억을 매수로 잡고 있다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오늘 좀 대형 강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시왕 설명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 강업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 강업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이쪽에 대한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왜 돌파를 했냐 보시면은 애플카하고 현대그룹이랑 손을 맞잡을 것이다. 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준비를 했었는데 협업이 중단되면서 단기적으로 아래로 조금 내려 꽂아버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플카하고 현대차의 협상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471억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조 1조로 되고 있고 굉장히 매출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석회사 보시면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조지아나 그리고 4개 공장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각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총 계열 회사가 12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좀 오래 정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지금은 좀 바닥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행보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에 대한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줬네요. 연기금에도 많이 사주고 있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일단 연기금 쪽이랑 이제 투신 쪽이랑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올리게 되면은 금방금방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대형 강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목표가는 4,767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 구간은 3,955원 정도로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강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두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미국 지수 그리고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렇게 좀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엘렌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폴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투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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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